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을 제시하는 지방자치일번지입니다 지난 2일 전북 군산시 비응항 관공선부두에서 송하진 지사와 이선재 전북 소방본부장 장인식 군산해양경찰서장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소방정세만금1195 취향식이 열렸습니다 세만금1195는 해양재난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건조됐습니다 유희광 기자가 보도합니다 앞으로 세만금 앞바다를 지킬 세만금1195가 2일 취향했습니다 이번에 취향한 세만금1195는 전장 30.7m, 폭 5.4m, 깊이 2.5m의 64톤급 규모 선박이며 승선 정원은 14명으로 1800마력의 고속 디젤 엔진 2개를 장착한 소방정입니다 또한 부식에 강한 고장강력과 알루미늄 합금제를 사용했으며 추진기는 수심이 약고 장애물이 많은 서해 연안 운항에 적합하도록 건조됐습니다 이와 함께 소방정 특성에 맞게 속도와 방향전환이 빠르고 수상인명 구조 시 대원들과 구조자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는 워터제트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특히 분당 4,000리터의 소화수가 방사 가능한 고성능 소방펌프 2대를 비롯한 포소화 설비, 인명구조 장비 등 총 83종 395점의 장비를 갖춤과 동시에 1톤급 고속보트도 탑재해 유사시 신속한 구조가 가능합니다 앞으로는 재재난과 관련된 일들도 틀림없이 발생할 것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소방정의 필요성은 엄청나게 필요한 것이다 이런 시기에 아주 알맞게 소방정이 취향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전북도는 새만금 1195 소방정이 취향함에 따라 향후 일어날 수 있는 선박사고 및 재난 상황에 보다 발빠른 대응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KLN 유유강입니다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50%가 채 안 돼 저조한 상황인데요 이에 김봉남 의원은 전북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에 대한 문제의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순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205회 전북 김제시의회 정례회에서 김봉남 의원이 지평선 산업단지 미분양 토지 대책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며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시정질문자로 나선 김봉남 의원은 막대한 사업비가 투자된 지평선 산업단지의 일반 산업단지 분양률은 약 44%밖에 안 된다며 분양을 하지 못해 남아있는 940억 원의 상환 비용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해결책을 요구했습니다 미분양 토지에 대한 김제시에서 매입 확약한 상태이기에 앞으로 1년 6개월 동안 어떻게 940억 원을 상환할 것인지 본 의원은 걱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김제시는 서해안 시대의 지역특성에 맞는 산업단지 개발을 위해 총 사업비 2,997억 원을 들여 총 90만 평의 지평선 산업단지를 조성했습니다 이에 김제시장은 부산권, 영남권, 충청권을 대상으로 규제 개혁과 선제적 행정 지원으로 차별화된 홍보 전략을 펼칠 계획이며 특히 분양가 20% 지원, 시설 투자 지원 업종 확대, 분양 성과금 지원을 통해 기업 투자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산업부와 전라북도,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유관기관과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분양률을 높이는 데 휩쓸겠다고 말했습니다 전라북도 남원시가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인정받아 여성가족부가 선정하는 2016년도 가족친화 인증기관에 선정됐습니다 가족친화기관 인증제도는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탄력적 근무제도, 자녀출산양육 및 교육지원제도 등 가족친화 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을 인증하는 제도로 인증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이번 가족친화 인증기관 선정은 기관이 직원들에게 얼마만큼 가족친화적인 직장 문화를 조성했는지 다양한 서류 심사와 최고 경영자 및 직원들의 인터뷰, 현장 심사를 통해 이뤄졌습니다 남원시는 이번 심사에서 다양한 가족친화 정책과 직원 근무 여건 개선,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들을 잘 시행하고 있다는 점에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특히 유연근무제 확대 운영과 장기 재직자 특별휴가 시행, 모유수유실 운영, 직원 휴양소 운영 등 가족과의 시간을 보낼 수 있어 직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에 이환주 남원시장은 가정과 직장의 안정적인 삶이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을 가져온다고 생각한다며 가족친화인증기관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앞으로도 직원들이 일과 가정의 균형을 맞춰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세종특별자치시는 지난 2일 세종시청에서 충남대학교 병원과 광역침해센터 운영에 관한 위수탁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날 협약식에는 이춘희 세종시장과 송민호 충남대병원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세종시 치매관리서비스에 협력하기로 했으며 광역침해센터는 세종시 관내 노인들에게 치매관련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또한 치매관리서비스 종사자의 역량 강화, 치매상담센터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기술지원 등 치매관리사업을 총괄 수행합니다 광역침해센터는 노인성질환 전문기관인 세종시립의원 건물 내 입주할 예정으로 노인성질환 치료에 신속하고 긴밀한 협업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송민호 충남대병원장은 2025년 세종시의 치매 환자는 5,954명으로 현재보다 2배 이상 증가될 것이라며 치매 예방사업을 중점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전광역시 권선택시장이 도시철도 2호선 트램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국 의제와 행보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권시장은 지난 2일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제26회 지방자치실천포럼에 참석해 대중교통중심도시 대전 트램 추진연항과 과제를 주제로 기조발제를 했습니다 지난 11월 15일 대한교통학회와 공동으로 서울에서 대한민국 트램 심포지엄을 개최한 이후 다시 한번 트램 정책의 전국 의제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권시장은 기조발제를 통해 트램은 단순히 자가용 중심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수단만이 아닌 도시문화를 바꾸고 사람 중심의 인본주의 철학이 담겨있는 경제적인 대중교통정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트램 도입은 대전시가 선도적으로 추진했지만 현재 전국 10여개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는 만큼 이제는 지역 현안이 아닌 전국적인 정책 의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방행정연구원이 주관해 진행되는 지방자치실천포럼은 지역 현안과 실천적 대안 도출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포럼입니다 강원도 평창군은 지난 2일 영화 10개개 촬영지로 알려진 정광원에서 강원나물밥 전문점 현판식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행정부지사와 도의회 의장, 평창군수 등 200여 명의 인사가 참석해 강원도지사 인증 현판식 행사 및 강원나물밥을 소개하는 전시와 시식회, 산나물 단국 민족의 미식이란 내용으로 황교익 맛 칼럼리스트의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원나물밥 전문점 육성은 산채 생산이 많은 산간지역의 특색을 이용해 안전한 먹거리를 생산, 공급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동계올림픽 개최 시 관광객들에게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나물밥 전문점 지정은 강원도 18개 시군을 대상으로 추진되며 평창군은 2개 소가 지정돼 강원도로부터 레시피를 전수받고 식기구입, 조리장 시설 등 지원을 받을 예정이며 향후 강원도 인증업소로서 지속적인 관리가 이루어질 전망입니다 이에 심재국 평창군수는 나물밥 전문점은 자격과 조건을 부여해 점차 확대할 예정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외식 문화로 자리잡고 향토음식의 새로운 가치창출의 기회로 삼고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행정자치부는 법령자치법규 등에 숨어있는 규제를 개혁하고 인허가 행태를 모범적으로 개선한 지방규제개혁 유공자에 대해 정부 포상을 추진합니다 포상 대상은 규제개혁에 공헌한 사람은 누구나 해당됩니다 특히 올해는 적극적인 규제개혁을 유도하기 위해 기관추천뿐만 아니라 자가추천을 도입하고 공적기간도 최근 3년간으로 확대했습니다 추천된 후보자에 대해서는 최종 35명을 선정하고 포상할 계획입니다 행정자치부는 대구 서문시장 화재 발생과 관련해 피해 주민에 대한 지방세 지원 기준을 마련했습니다 이에 이번 화재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은 취득세 등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경우 납부기한을 6개월간 연장할 수 있습니다 또한 2기분 자동차세와 2017년도 정기분 등록 면회세에 대해서도 6개월간 징수유예가 가능하며 체납액의 징수유예를 통해 6개월간 압류나 체납 처분이 금지되며 징수유예 기간 동안 가상금도 면제되는 혜택이 주어질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일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